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오늘 첫차부터 1,40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. 청소년 요금은 80원 오른 800원 또 어린이 요금은 50원 오른 500원으로 조정됩니다. 요금 인상은 서울, 인천, 경기,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에서 동시에 적용됩니다. 수도권 지하철 60회 이용 전기권도 기본 요금 인상에 따라 가격이 조정됩니다. 1회 건은 교통카드 기본 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올라 1,500원입니다.